이분들만 기다리겠네요. 우린 지금 오실 때까지 이분들의 빨리는 더 점수가 낮은 팀이 있고 이제 우리 그 팀에 하고는 매치가 안 되니까 저 팀은 이제 그 팀을 또 밟고 다시 또 우리 오고 제가 좀 택틱을 바꿀 때가 됐어요. 근데 네. 저를 와야 되는데 올 때가 됐는데 지금 세 판, 네 판째 한 번쯤은 이제 그럴 때가 됐는데 도저히 다 받았는데 두루 한 번 가볼까?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보충 받으면 또 그것도 그것대로 답이 없긴 없긴 없네요. 그쵸. 그래도 두루 한 방 끔살이 가는 게 많은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같이 멧돼지 가면 쟤네는 필패죠. 왜냐면 쟤네는 매지가 너무 많아 네 아니 도저히 건heen 그래야 이들이 너무 쪼 맛있네 다음...에 호주포 죽일 수 있어, 이거. 3차적으로. 호루짤. 호망? 심판 5초. 0,4초. 오늘 거의 돌아왔어요. 호루짤. 호루짤 갈게요. 네, 가요. 잘게. 얼음걸이죠. 얼음걸이. 호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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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호주포. 안녕하세요. 호대. 호대. 감사합니다.